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시간을 구별하고 또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를 이 50일 부활절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 교회는 이 절기를 6월절의 헬라어 표현인 파스카 파스카 절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부활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만나시고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승천하신 일들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그런 과정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신학자 로버트 웨버에 의하면 이 부활절 전야 예배에서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이 부활절기에 5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척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기간을 완전한 기쁨 가운데 경축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제처럼 즐거움과 감사로 보낸다는 점에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부활절 절기는 바로 절기 중에 절기여 가장 행복한 날로 지칭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기가 한 해 가운데 가장 즐겁고 중요한 축제의 절기로 간주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 이제 기쁨의 50일 부활절 절기 축제 기쁨 감사의 은혜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담회에 장사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 자신의 몸에 이 못자국과 창자국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로 지금 제자들과 특히 도마가 있는 예수 그리스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가서 평강 샬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 이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못자국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다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도 믿는 두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바로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쓰게 된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 복음을 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으라 부활이란 죽음 후에 있는 사건 그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부활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오늘 여기서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소임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을 때 이제 부활 생명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요한 복음을 기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 이 도마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미술가들 특히 카라바조 렘보란트 작품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은 의심과 회의로 믿음의 위기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소이신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성경 말씀은 진짜 1.1핵도 틀림이 없는 것인 진리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의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디드모라고도 불리는 도마 디드모는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심과 회의 가운데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가 그리고 그 몸에 손과 발에는 그 창자국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는 그 창자국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도마 가운데 나타나셨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의심과 회의의 믿음과 신앙에서 이제 믿음과 확신의 신앙 고백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요 바로 성경에서 이 의심과 회의를 나타내고 있는 헬라오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왜냐하면 이 의심과 회의 가운데 있었던 도마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딥시코스라고 하는 헬라오로 쓰는데요 이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물결이 치면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메테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들어올리다 매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어올리는 사람 즉 뭐예요? 교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도마는 지금 교만에 빠진 거예요 세 번째는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머뭇거리다 주춤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딥시코스처럼 변덕스럽지도 않고 메테오리조처럼 교만하지도 않지만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믿음의 편에 설까 아직도 의심하고 회의하는 편에 설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도마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걸 총괄적으로 얘기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믿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요 절대 믿지 않겠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예수 글소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도마의 의심과 회의의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자신의 이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의 경험의 틀에 묶여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학적 증거하고 그리고 보이는 현상이 있을 때만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요 그의 귀는 닫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도마가 걸린 지금 의심과 회의의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요 그러면 도마는 언제 이런 의심과 회의에 빠져지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도마가 예수 글소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의 이 의심하는 믿음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내를 잊어버릴 때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하나님의 은내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오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내가 사라지고 은내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내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불투명해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라고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의심과 회의하는 신앙의 쌍둥이처럼 같이 와요 의심하고 회의가 들어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약해지게 되어져서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일란성 쌍둥이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도마가 이 신앙의 성장과 헌신이 멈춰졌을 때 의심과 회의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과 믿음은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진행형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으면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상승의 힘을 얻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전진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 그리고 헌신이 멈추어지게 되면 신앙은 정체하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결국 침류나여 가라지는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은 더 풍성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멈추고요 헌신이 중단되면 그때 의신과 회의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해요 가라지가 되죠 그리고 껍데기밖에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고 의신과 회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요 사람을 지나치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 돼야 돼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을 지나치게 믿으면 거기에서 의심이 오고 회심이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성장이 멈추고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있었던 도마가 어떻게 그럼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냐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었던 못자국을 보고요 옆구리에 있었던 창자국을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드렛만 해요 또 일주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그날에 바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마가 이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선명한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흔적을 가지시고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의 의심과 회의가 떠나간 거예요 눈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개가 거치듯이 믿음의 확신으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정직한 의심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의심을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정제하지 않으셨어요 너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겠니? 너 나랑 있은 지 얼마 됐어? 그리고도 네가 제자야? 이렇게 도마의 의심을 판단하고 정제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이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성포되도록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크리스토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의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의심하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는 떠났던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크리스토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크리스토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와 지금도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떠난 것은 곧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도마를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도마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공동체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도마의 죄를 그 의심과 회의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여전히 미련해요 여전히 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도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봉은 15장에 나는 포도나보다 너희는 가치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게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19가 왜 무서워요?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편한 거예요 예배로 모이지 말자 기도회로 모이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봉사하지 말자 구제하지 말자 교제하지 말자 이게 벌써 습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습관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이 아니라고 한다 과거에 여러분 청교들의 신앙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두 가지 신앙의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주일 레벨을 지키자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자 두 번째는 그리고 가능하면 주간에 있는 주중에 있는 성도의 교제 모임도 소홀히 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소그룹 구역해 남녀 전도의 모임들 이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 첫째는 우리가 주일 레벨 반드시 지키자 주일 성수하자 두 번째는 주중에 있는 성도의 교제 모임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이 말로 격려하면서 모임에 참석을 격려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빠진 그날 예배 당신이 빠진 그날 소그룹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서 부응이 일어난다면 형제자며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 봐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빠진 그 주일 예배에 당신이 참석하지 않았던 그 소그룹 모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임 가운데 거기 함께 있는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부응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영적 손해를 상상해 봐라 이거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입니까? 더 모이자 더 함께하자 우리 모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 또 말을 찾아오셨듯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신앙공동체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의 현장 우리 함께 참여하자 이 고백과 격려였다는 사실이에요 미우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 대통령 제임시리절에 출석하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면 이 교회에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걸려왔다고 그래요 내일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교회에 참석하십니까? 뭐요? 참석하신다고 그러면 자기도 참석해서 대통령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그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던 분이 아주 기막힌 전선적인 명답을 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토와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오시지 말고 예수 크리스토와 하나님을 만나러 내일 예배하러 오십시오 내일 예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실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토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대통령을 보러 오지 마시고 예수 크리스토와 하나님을 보러 예배하러 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힘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 부활 이 시대 이후에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인만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를 처음 한 번 믿는 이례적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마처럼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그가 그리스오이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오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믿게 하려고 쉬지 않고 중단 없이 믿게 하려고 믿음에 의심 있고 연약하여 물러나고 후퇴하고 떨어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를 믿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보지 않고 들음으로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확신과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느껴지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예수님이 수없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둘을 지어다 한성대 여러분 오늘 교회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상 수술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분은 20년간 자기 부인을 교회에 데려다 주려고 20년간 교회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예배는 안 드렸어요 권사님이 오늘은 예배 드립시다 우리 목사님도 뵙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해요? 쓸데없는 소리 또 한 번만 그 소리하면 나 당신 안 데려다 줘 그리고 20년간 교회 문턱에만 오고 교회는 안 들어오고 예배 안 드렸던 그분이 암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편분을 만나고 처음엔 대면 대면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신방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요 수술 전날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목사님께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도 자기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수술 내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눈물로 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대에 올라가게 됐죠 오후에 수술 마치고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남편의 벨을 열었는데 암이 아니랍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 이분이 퇴원을 하고 자기 발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시작했다라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주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꼭 전하길 원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말씀 주일에 교회 오시고 이 말씀 들어야 될 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강단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대 여러분 하나님 아직도 보여줘야지만 믿겠다 나도 도마처럼 주님의 그 못자국 그 창자국 내가 보고 만져봐야지만 나는 믿어 나는 그 전엔 절대로 안 믿어 하나님 보여주셔야 나는 믿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 1년 그 5년 그 10년 이분의 20년의 생활이 얼마나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토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 크리스토를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그 믿음이 영생 생명의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 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의심하고 회의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가도록 하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때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성경을 들음으로 믿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50일 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의심과 회의에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헌신이 중단되었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의심이 회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보드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이 구원과 생명을 사는 저들 모두가 되게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아멘